안녕하세요. 2월 3일 배들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각 공동체별로 셀 교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의 나눔과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파킹 낮에서 교회 미니밴 운전으로 봉사하시며 성도님들을 섬기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산총회가 2월 6일 수요예배 후 본당에서 열려오니 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말씀을 우리의 경제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크라운 재정교실이 2월 12일 화요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제 2회 오이코스 워쉽이 2월 9일 토요일 아침 7시에 온전한 믿음이란 주제로 본당에서 열립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2회 오이코스 워쉽이 2월 12일 화요일 저녁에서 열려오는 화요일 저녁에 오신 일정도의 은혜의 강력을 하시니라 오늘의 메시지의 명절은 David's Crying 1 John 1, 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f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오늘의 메시지의 메시지은 The Golden Calf Our scripture의 메시지은 Matthew 4, 10 이상 베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